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얼마 전에 지금 만든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? 지금 한창 이렇게 저희가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. 나발동인회라고 해서 그 나발동인회에 창립주시죠. 창립자라고 해야 될까요? 석수이형호님 주졸이라고도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주졸 석수이형호님께서 지으신 한 시가 있어요. 졸송배잔이라는 곳에서 주졸이 잔을 보낸다라는 한 시를 이렇게 선보이셔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진 시인 것 같아서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. 졸송배잔가라고 해서 아직 한자에 대한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제가 모르는 관계로 한자에 우리 한글 도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전체 한 시의 함축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이렇게 곡 중간에 우리말로 가사로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상태라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잔을 비워두오 부재는 졸송배잔가라는 곡입니다. 이 잔을 비워두오 부재하 algo abdominal으로 가사로 잘못됩니다. 이 잔을 비워두오 부재한다고 생각해요. 이 잔을 비워두오 부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잔을 비워두오 부재하다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. 이 잔을 비워두오 부재하다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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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조금 그 그러지 않아도 이게 그 한자이기 때문에 어 그 정말 중국어 발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서 어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어 읽을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어는 성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 일단 어 어 그 제가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구 중국문화원의 원장님께 네 이렇게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고요 네 이렇게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이거 정식 발매된 곡은 아닌데 어 아마도 이렇게 곧 조금 뭐 녹음을 새로 하던지 해서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